자 바로 이어서 원래 그렇게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또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가 되고 5인 이상 4.5인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지 두 후보님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김진애 후보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얘기하면서 21분 도시나 이런 부분이 의료 민영화를 재촉하는, 뚝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18년에 서울시장 도전하실 때는 5세 무상의료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6세 무상의료 공약을 내놨는데 왜 이번에는 이 공약이 없는 겁니까? 그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2018년에 한번 발표를 했던 거라서 앞부분에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을 무료로 무상의료하자 이거인데요 자꾸 그 조금 약간 억지로 의료 민영화를 끌어들이시는데 제가 2014년에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대기업 이런 식으로 박영선 후보의 문제는요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이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지 이걸 하나 뚝을 무너뜨리면 이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으시다는 걸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동네 주치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하고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에서 지금 3차 진료기관에 너무 몰리니까 이거를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으로 좀 더 분산해서 우리가 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 지금 또 말을 바꾸시는데요 21분 안에 크게 대형 의료센터나 이런 걸 만들다고 그래놓고 왜 또 갑자기 아니 그게 당연히 있어야죠 대형 의료센터가 21분 안에 있고 그 안에 동네 주치가 있어서 동네 주치들이 그 대형 의료기관의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 이분은 어디에 가서 이걸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료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생기지 지금처럼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과 대형병원과 대형 보험업계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모르시는 게 문제고요 지난번 토론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인 게요 여태까지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살짝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에서 경선에서도 거의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검증이 되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본선거 후보로 되고 나면 그야말로 언론에서 모든 공격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정 확대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박영선 후보가 중기부 장관 출신으로는 너무 사실 소극적으로 마치 홍남기 부총리가 하듯이 너무 소극적인 대출 이런 부분만 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47만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2조 9천억 원 하겠다 또 청년에 대해서 13만 명에 대해서 월 70만 원 안심수당 하겠다 또 중고등학교 교통비 제공하겠다 6세까지 무상 의료 제공하면 약 42만 명 되겠다 또 할마할바에 보육 지원을 해서 약 13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또 반려동물 가구가 지금 한 100여만 가구가 되는데 공공동물병원이나 또 공공 특히 장례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낙골당하고 장례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또 장애인을 위한 안심 저상버스를 마을버스에다가 제공하겠다 지금 서울시의 버스가 되게 반반은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게 다 코로나와 복지에 관련된 공약인데 저는 왜 박영선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좀 자랑을 해보죠 저는 왜냐하면 코로나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하겠다는 것밖에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무이자 확근대출 해드릴 거고요 이것은 이자는 서울시가 갚아드리고 이거 3년 후에 원금을 갚으시는 것이고요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 무이자로 이것도 1년간 대출을 해드리겠다 이것이 저의 중점 공약입니다 이 밖에도 저는 청년들의 출발자산 5천만 원 이것은 19세부터 29세까지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님 대출을 통 크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다 서울시민의 새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재정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4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에서 갑자기 뺏어 쓰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세제인여금이 약 2조 정도 남아있는데 일반 회계 2월금이 한 5천억 원이 있고요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이 한 2조 7천억 원이 있고요 지출 구조를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서울시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코로나의 올해 말에 우리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버티게 해드려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 정도에는 조금 강력하게 저는 뭐냐 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 이 재정건전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토론에서 제가 박영선 후보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린다 그 예로써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 그의 마음을 도회시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가 그때 합의한 것을 제가 비판한 걸 예를 들었는데 당시 그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보니까는 나중에 유가족이 그걸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해한다고 하셨죠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저도 예은이 아빠 시찬이 아빠 굉장히 많이 압니다 지금도 다시 촛불에 들어가서 하는데 도대체 박영선 후보의 그 말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당시에 박영선 후보 고소하려고까지 했다 그리고 솔직히 정치적인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되는 사람이 여태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은이 아빠? 예은이 아빠 이동근 또 시찬이 아빠 네 제가 그럼 전화해볼게요 제가 이분들 전화번호 다 알거든요 네네 전화해보십시오 저는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 저는 이게 어떤 걱정이 되냐면요 박영선 후보가 가끔 이런 지도자의 자리가 있을 때 가끔 독단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럴 때가 보통 저쪽의 협상에 말려 들어가거나 또는 파비를 빨리 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공명심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에 좀 좌우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사실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뢰가 가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김진애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가 페북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5초 남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주도권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원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요 9분 주어졌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네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후보님의 그 공약에 보면 시중은행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중은행은 민간은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간은행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펀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물론입니다 근데 여태까지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시중은행한테 민간 관주도형으로 펀드를 만들 것이며 근데요 이거는요 모든 거를요 아 질문 두 개 있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중앙정부하고 매칭 펀드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동의 안 해주면 서울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약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 또 서울시와 민간은행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를 5천에서 1억까지 저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저는 0.45%의 저리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서울시가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는 다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나중에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은행에서 이건 은행에서도 어느 만큼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대개 보면 여기서 물론 사고가 생겨요 여태까지 보면 한 10% 정도의 사고가 생깁니다 90%는 굉장히 민간인들도 자기네들이 빚을 다 갚으려고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10% 정도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셔서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하신 얘기는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그런 얘기고요 거기 한 가지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기재부총리와 국감에서도 제가 국감이 아니죠 대정부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 합계에서 5조 8천억 원이 듭니다 47만한테 월 최대 210만 원까지 한 6개월 정도만 해주면 되게 올해 말까지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만약 중앙에서 이걸 못하고 그때도 기재부총리도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 그 절반이라도 지급을 하고 그 사이에 손실보상이라든가 관련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이후에 하면 되지 지금 반만 먼저 집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도로 공약을 만드셨으면 서울시 것만 발표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아니 제가 거기다 떴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5대5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서울시가 정부가 매칭이 들어오면 2대8, 7대3도 아마 지금까지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76%이니까요 다른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직한 공약을 내시려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야지 할 수 없는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많이 해드리겠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 공약이 정말 빌 공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정부에서 만약 못하면 이 절반을 드릴 수 있더라도 월 105만 원까지도 드릴 수 있더라도 그러면 그냥 월 100만 원을 드리겠다 아니면 210만 원씩 300만 원까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니 그렇게 다 써있습니다 그렇게 다 써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이것이 가능할 때 6개월이라고 얘기했죠 만약 한다면 절반은 서울시에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눈가림하는 거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약이죠 그것이 아니요 지금요 작년에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올해 초에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상공인이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거 고마워한 거 얘기하시면서 지금 210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할 때 210만 원으로 3개월을 만약 준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소상공인이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용기가 되는 거죠 소상공인이 280만 명한테 나갔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 원 연매출 4억의 소상공인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진혜 후보님의 공약은 그냥 보면 좋은데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약이에요 왜 기능을 못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약이죠 서울의 2조 9천 원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야지 200만 원씩 정부가 매칭을 안 해줄 텐데 그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210만 원으로 3개월을 하시거나 아니면 105만 원씩 6개월을 하시거나 그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진솔하게 공약을 접근하는 것이 진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에는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한테 항상 준비를 안 해오신다니까 제가 훨씬 더 저한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단골 구독경제를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식당, 반찬가게, 꽃가게, 세탁소, 신발, 양복점 다 해당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원스탑 헬스케어 의료체계도 한 달에 한 번씩 구독경제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위기 극복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또 그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박영선 후보님이 항상 새로운 말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꽂히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속기업부 장관 하실 때도 프로토콜 경제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근데 이번에도 구독경제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프로토콜 경제는 따로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구독경제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요새 성공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쿠팡도 일부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크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21분 도시를 생각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분 동네를 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요새 1인 가구나 2인 가구 굉장히 소 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달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네들이 동네 근처에서 필요할 때 사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독경제를 하면 저도 구독경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영화 빼놓고는 사실 맨날 이렇게 배달 오면 그중에 한 절반은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독경제 이렇게 되면요 일부 단골이 생겨서 약간 편해지는 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이게 환경에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경제를 하면 대부분이 이게 배달 서비스하고 그다음에는 이건 뭐 다 포장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구독경제를 그렇게 특히 중소기업도 아니고 영세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은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새로운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독경제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정부나 시가 해야 되는 것은 구독경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시 얘기하는데 그건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